오늘 은혜받고 승리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16절부터 20절까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이르데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이르데 바유나 시모나 내가 복이 또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이는 현력이 아니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루느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루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예원교의 주인공입니다 가끔 여기 있으면 낯설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예원교의 주역입니다 교회의 축복 개인의 축복이란 제목으로 읽어드린 말씀 본문 가지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원래는 교회를 통한 개인의 축복 이렇게 제목을 정하고 싶었지만 그냥 교회의 축복 개인의 축복 교회를 통한 개인의 축복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특별히 또 우리 예원교에 오셔서 5년이든 10년이든 20년이든 신앙생활 하면서 어떻게 복음을 누리고 어떻게 직분을 감당하고 또 어떤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스스로 질문을 좀 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에게 질문한다면 저는 예원교에 와서 교육자 생활하면서 가장 행복한 시간을 지금 지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중에 만약에 한 직장을 평생 직장생활을 했는데 보통 사람 말할 때 그 직장을 통해서 자녀를 다 양육하고 내가 이 땅에서 많은 혜택을 누리면서 참 행복한 직장이었다 하면 그것은 행복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그 직장 만나서 죽을 고생, 센 고생하고 남는 거 아무것도 없고 이가 질질 갈린다 그거 실패한 직장인이거든요 교회에 가끔 전도해보면 교회 다니다가 시험도 뜨려는 사람이 많거든요 그거 실패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이따가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후대들은 아직 신앙의 연저가 짧고 또 예원교회에 다닌지가 짧을 수도 있지만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청년회를 통해서 대학부를 통해서 나의 미래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또 영적 CVDIP를 어떻게 남길 것인가 라고 준비하면서 가면 정확합니다 그런데 어른들은 신앙생활하면서 지금까지 예원교에 와서 최고의 응답과 축복과 치유와 직분을 통해서 응답을 받았다 라고 고백하면 정상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교회를 오해하고 있습니다 대형교회는 기업이다 택시 운전사들이 특히 그런 경우가 많은데 교회는 구제하는 곳이다 선행하는 곳이다 예원교가 큰데 대형교회다 기업이다 이렇게 비판하는 경우가 있는데 교회에 대한 오해입니다 또 성도도 교회에 대해서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회는 봉사하는 곳이다 헌신하는 곳이다 사회운동하는 곳이다 신비운동하는 곳이다 맞긴 맞습니다 요소 중에 하나일 수 있습니다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사회운동도 하고 신비운동도 하고 율법적인 기능도 있고 기복적인 응답도 받아야 되고 치유운동도 해야 됩니다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전부는 아닙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못 모르고 신부되는 것도 괜찮겠다 그래서 보안원을 운영하는 것도 괜찮겠다 요소 중에 하나일 수 있지만 본질은 아닙니다 그러면 예원교회는 어떻습니까? 예원교회는 보금공동체, 언약공동체, 전도선교공동체, 렘넌트공동체, 2375천종족 다시 말하면 오직 보금, 오직 그리스도, 오직 전도, 오직 선교 아무도 하면 안 하시는데 이분들이 딱딱하게 시작하니까 아주 저도 이럴 때가 있어야죠 자 오늘 교회의 축복, 개인의 축복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교회를 통한 개인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다 아는 부분이지만 다시 한번 교회가 뭔지 또 예원교회를 통해서 내가 받아야 될 응답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기억해둘 것이 뭐냐면 교회의 축복입니다 교회는 예배, 선교, 전도, 교육, 친교, 봉사 이게 교회의 5대 기능이거든요 이건 뭐 목사님 왜 본문을 빨리 읽냐고 그러는데 받아 적는데 좀 늦다고 그러는데 천천히 하라는데 그거는 내 마음이니까 그냥 안 적어도 되니까 그냥 넘어가세요 교회의 기능은 예배, 선교, 교육, 친교, 봉사 그런 거라 있다고 하는데 적다가 또 하나 빼먹는데 뭐예요 그러지 마시고 그냥 지나가시라니까 교회 중에 교회의 본질은 오늘 읽었던 말씀 중에 마태봄 심정 18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신앙 고백한 이후에 이 반석 이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그 고백 이후에 반석 이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랬기 때문에 교회는 예수님의 것입니다 이사야 28장 1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주 영하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원해 두어 기초를 삼아노니 곧 시험한 돌이여 기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 글씨가 안 보입니다 다 뭐라고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한 돌 시험한 돌 기하고 견고한 기초돌 이게 다 그리스도거든요 그래서 반석이라 할 때는 신앙 고백인데 그 고백이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 그리스도 자체라는 거죠 반석이 로마스 9장 33절에도 보면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원해 두느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럼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함과 같으니라 걸림돌과 안 믿는 사람에게는 걸림돌이고 거치는 바위인데 그런데 그 돌을 믿는 돌을 믿으면 뭐가 됩니까? 여기서 반석이란 말은 그 돌 견고한 돌이란 말은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거든요 그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부끄럼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믿는 자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라 다르면 실패하지 않다는 거거든요 교회의 본질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실 때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그 반석은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터 위에 신앙 고백 위에 세우는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에비스 2장 20절에도 보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통이 돌이 되셨느니라 이 모통이 돌이란 말은 쓸모없는 돌인 것 같은데 이게 큰 건물을 짓는데 요긴한 이 모통이 돌이 작은 돌이 없으면 건물 중심축을 이룰 수 없는 건물을 완성할 수 없는 모통이 중요한 돌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다 아는 부분이지만 교회의 축복 중에 교회의 본질 중에 본질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하신 그리스도 메시아 오신 그리스도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 지금 역사하실 그리스도가 교회의 본질의 주체고 모든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이 보는 무형교회와 유형교회가 있습니다 보여지는 유형교회를 보고 유형교회가 크구나 그런데 우리마저도 유형교회가 있지만 보이지 않는 무형교회에 있습니다 여러분 옆뒤 앞뒤 위를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계시는데요 완전 신비주의네 안 보여요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안 보이고 그냥 신앙 고백 속에 있다는 겁니다 건물이거든요 베드로도 그것을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6절에 보면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통의 돌을 시원해 두느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럼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않는 자에게는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는 바위가 되었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자는 죄와 저주와 사단의 권세에서 해반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헤븐이 불의식 뭡니까? 성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선택하여 주시고 성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속하시고 기업 삼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인치시고 보증하신 그 불신자에게는 거친 돌이고 쓸몸 돌이고 모통이 떠는 것 같지만 우리에게는 욕이 나고 보배로우고 그 돌을 믿는 자는 부끄럼을 당하지 않고 다급하지 않냐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보이지 않은 반석되신 그리스도 그 터위에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봉사 이전에 선행 이전에 종교 이전에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마치 여러분 구약시대에 도피성에 가면 살듯이 방주 안 하면 살듯이 그리스도 안에 오면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가 하나님 만나게 되어지고 재문제 해결이 되어지고 사단의 권세가 꺾이고 하나님의 나라 백승이 되듯이 이 교회에는 지구상에 없어서 안 될 가장 중요한 기간 중에 기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신자들은 몰라요 그런데 중요한 건 신자들 모자도 그걸 잘 몰라요 저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래서 목회자는 교회론이 중요하거든요 우리 예원교회는 교회론이 참 잘 되어 있어요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의 반석 위에 이 부분을 세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 잘한다 불신자로 말하면 교회를 잘 믿는다 안 맞는 말이지만 그 말은 그리스도를 잘 믿는다 그리스도를 잘 유린다 그리스도를 잘 발견한다 이게 신앙생활 잘하는 겁니다 그리스에 대해서 정확하게 고백한다 정확하게 믿는다 정확하게 체험한다 그분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되심을 그래서 교회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반석 흔들리지 않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잊지 못하리라 그 다음에 천국 열쇠를 줄이라 이 세 가지가 구성되지 않으면 교회의 본질로서의 복음의 핵심 그것이 희색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축복을 날마다 이미 누리고 계시지만 더 누리시길 바랍니다 참된 선지자로 오셔서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참된 제사장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참된 왕으로 오셔서 사단의 권세를 꺾으시고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우리 예원교의 터여 그리고 번질이여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원교는 복음공동체, 전도공동체제, 언약공동체, 선교공동체, 렘넌트공동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제하고 싶으면 다른 데 가세요 구제 논란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고백이 위해 하게 되어지면 반석되신 그리스도 터 위에 고백이 되어지면 마태붐 7장 24절에서 27절에 보니까 마태붐 7장 24절에 그러면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이 위해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느니 이는 주추를 반석이 위해 노곤 까다르기요 예원교회가 모든 교회가 그리스도의 정확한 고백과 그리스도에 대한 정확한 믿음 위에 세워져간다면 그 교회는 가장 정상적인 이상적인 흑암의 세력을 음부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중요한 모통이 그리고 중요한 요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 아는 부분들이지만 교회의 축복이 큽니다 일단 얘기하겠습니다 교회의 축복이란 말은 교회가 얼마나 크냐 교회가 얼마나 축제냐 교회가 얼마나 활동을 많이 하냐 교회가 얼마나 액티브하게 움직이냐 그건 후차적인 문제입니다 가장 중요한 교회의 핵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느냐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오늘 마태봉 출장에 말한 것처럼 바람과 풍파와 모든 창세기 3장에 물려온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리스도 할 때 음부의 권세가 무너지고 사단의 권세가 무너지고 치욕의 권세가 무너지고 크게 얘기해 암연 안 해도 되고요 하셔도 되고 편하게 하세요 방해되지 않을 만큼 여러분 잠잠히 해도 되고 저는 구애받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암연 하라고 안 할 테니까 조용히 들으셔도 돼요 제 혼자 소리 지를게요 어쨌든 교회의 축복이 줍니다 그래서 마태봉 출장이 보면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서운 사람과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의 부딪힘에 무너짐이 심하니라 교회에 와서 나중심, 물중중심, 성공중심하면 무너집니다 제가 아까 서론을 얘기했지만 예원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했더니 이렇게 이렇게 하나님이 회복하셨다 회복하고 계신다 예원교회에 와서 이런 직본을 감당했더니 하나님께서 영육관이 이렇게 회복을 해나가신다 정성적입니다 예원교회에 와서 직본 감당했더니 시험만 든다 예원교회에 와서 교육자 생활했더니 남는 것은 내가 교육자인데 남는 것은 골병만 남았다 X입니다 X라고요 X가 뭔 말인지 알죠? 잘못됐습니다 예원교회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누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육관의 회복의 축복을 주셨다 Allembiter들은 예원교회에 청년부 예원교회의 대학부 예형부의 고등부에 왔더니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영적 CVDIP 내가 어떻게 살아가며 하나님의 계획이 뭐 며 내가 어떻게 도전해야 되며 내가 어떻게 내 영적 문제를 치유해야 될지 분명한 예방과 치유와 응답을 가지고 있는 청년이 확실한 청년이에요 우리 애들이 저한테 제일 상처받는 게 딱 한 가지거든요 상처받아 우리 애들이 우리 애들이 뭐에 상처받냐면 들뜨지 말라는 말이 제일 상처받아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청년 때 되게 방황했거든요 전도사 때인데 그래서 이 반석은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교회의 톤은 반석인데 그 반석은 그리스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시적인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저도 그렇거든요 목도 안 돼 일시적으로 시험 들 수 있어요 교회 와서 시험 들어서 넘어졌다 그거는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이따가 얘기하겠어요 왜 그런지 얘기하겠어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있으면 가시를 많이 맺는다고 얘기했어요 이 반석은 완전한 축복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예원교회를 통해서 반석 대신 그리스토를 알아가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반석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반석이란 말은 창세기 12가지 문제가 아무리 온다 할지라도 운명사주팔자가 아무리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을 문을 뜰 수 없습니다 이미 여러분은 계속 강단을 통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팀에서 해분이 브레싱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창세 전부터 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교회의 본질을 못겨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헌신하면서도 공사하면서도 직분 감당하면서도 목사하면서도 교회의 본질은 보이지 않는 그리스께서 지금도 흑암 세력을 꺾고 있고 음부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있고 천국 열쇠를 통해서 전도문을 열고 계시고 어둠의 권세를 꺾으시고 전도문을 열고 일어나는 이 복음의 핵심을 모르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저도 그렇고 교회의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 교회라는 말은 보이는 유형교회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무형교회를 말합니다 음부의 권세라는 말은 흑암 세력, 지옥의 권세, 실패의 권세 이 모든 것들이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말한 것처럼 환란이든 기근이든 공고든 그 어떤 것도 그리스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완전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요 저도 예배 드리면서 또 준비하면서 그래 우리 성도들 가는 곳에 음부의 권세가 지옥의 권세, 실패의 권세, 죽음의 권세, 사단의 권세가 날마다 무너지게 해 주어서 그 기도를 하고 있거든요 어제도 보니까 어떤 권사님이 이게 갑자기 어떻게 된 건지 모르지만 신경이 마비가 와가지고 지금 아무것도 못 먹고 말도 못하신다 그래가지고 계속 기도하고 있거든요 음부의 권세가 무너지는 그러면서 이 교회에 주신 것 중에 반석이라 음부의 권세에 기지 못하려게 하면서 여러분 저는 세 번째 천국 열쇠를 줄이라 천국 열쇠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열쇠라는 단어는 여기 들어올 때 문을 잠궈놓으면 열쇠를 키를 열어잖아요 그런데 이 천국은 교황이 여는 열쇠가 아니라 이미 그리스로 고백하면 누가 보면 17장 21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느니라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미 하나님의 통치 오늘도 윤석열 정부, 윤석열 대통령이 100일 취임 연설 뭐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윤석열 정부라고 얘기하잖아요 누가 왜 웃어요? 윤석열 정부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나라 정부는 누가 대통령이에요? 하나님이 누가 왕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권세를 멸하신 이미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거든요 마태봄 16장 19절에 보면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줄이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메면 하늘에서도 메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 일을 하시고 지금 우리가 보좌의 축복을 이룰 때 하늘 군대가 동원되어지고 주의 성령이 역사하고 흑암 세력이 무너지고 불신앙이 무너지고 하늘의 군대가 동원되어지는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닫힌 문이 열리는 이걸 누가 알겠어요? 이게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면 사실은 지식인들한테 얘기하면 미쳤다 그러지 그런데 서울대생이 얘기하면 또 모르겠다 미쳤다 그러지 이거 하늘 군대가 동원되어지는 거 여러분 천국 열쇠를 분명히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는 것뿐만 아니라 더 진취적인 것은 보금전파거든요 2, 3, 7, 4, 5천 종족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좀 전에도 유질랜드 집중훈련이 있어서 생방으로 내시했더라고요 저도 강의를 했는데 아무도 없는데 이게 컴퓨터 모니터에 이렇게 보니까 줌으로 들어와 있는 오클랜드 예공계 유질랜드 예공계의 성도들 보이니까 되게 좋더라고요 저도 태국 갔다 왔으니까 무슨 말이냐면 천국 열쇠를 주리라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보금전파죠 보금전파 그래서 이사야 22장 22절에도 보면 내가 또 다이수의 집에 열쇠를 그 어깨에 드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느리라 그걸요 바울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4등 24장에 14, 27절에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역사하신 것을 보고하고 믿음의 문을 전에는 전도의 문을 여시고 천국 열쇠라는 단어는 야 우리 집에 들어와 봐 그럼 우리 집만 내만 키 가지고 들어오게 하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전해가지고 사람 예수 믿으면 하나님 백성 되는 거 그게 천국문이 열리는 거지 나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임했고 앞으로도 더 임하게 되어주고 그러면 목사님 왜 이렇게 교회를 예원교회도 중요하지만 왜 보이지 않는 교회라고 자꾸 왜 소리를 지르냐 그 이유가 있어요 예원교회도 중요하지만 모형교회가 중요하다고 자꾸 소리를 질렀는데 왜 자꾸 시험되냐고 자꾸 얘기했죠 왜 교회 다니면서 자꾸 시험되냐고 갈등하냐고 이렇게 소리 질렀잖아요 그 이유가 있다고 지금 여기 쳐다보세요 자 그게 에베소스 1장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습니다 또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으니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았다 교회의 머리를 누구를 삼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경영교회에서 오셨어요?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이 그를 예수님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그랬어요 홀레스 1장 18절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에베소스 1장 23절에 보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그럼 다시 정리합니다 예원교회의 머리가 누굽니까? 예원교회의 몸이 뭡니까? 예원교회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예원교회의 지금 30년 동안 누가 이끌어가고 있습니까? 앞으로도 누가 이끌어갑니까? 머리가 누굽니까? 몸이 누굽니까? 주체의 주인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원교회는 단임 목사님을 통해서 끊임없이 선교공공체, 원약공정체, 2375, 천종적 세계복음아! 그리스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면에서는 지구상에는 완전할 수는 없죠 지구상에는 완전할 수는 없어요 완전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내가 가정이 있는 것처럼 내가 아버지인 것처럼 보이지 않는 이 교회의 주체이신 그리스도와 보이는 우리 건물 그리고 행정이 모든 보이는 유형교회, 예원교회 이게 사실은 일치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구상에 일치될 수는 없어 이 보이는 유형교회 때문에 사람들이 시험되는 거니까 그러면 여러분 중에 나 보이지 않는 머리 대시고 몸 대신 그리스도에 비해 시험 들었어요 손 들어보세요 나 보이지 않는 예원교회 보이지 않는 강단을 통해서 끊임없이 선포되어지는 끊임없이 선포되어지는 그리스도 보이지 않는 예원교회의 무형교회의 예원교회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에게 나를 시험 들었어요 나 놀러면 넘어졌어요 나 이제 신랑 생활 안 해요 그런 사람이 손 들어보세요 없을 거예요 그 실체를 보면 볼수록 보이는 유형교회는 절대 시험 들지 않습니다 안 보이니까 무형교회이신 그리스도, 우리의 몸 대신 그리스도 우리 인생의 저주와 재앙을 대신 저는 그 2사의 53장 6절이 너무 칸탄 때 확 들어와서 우리 무리의 재앙을 그에게 담당시키셨어요 오르기엔 7년 자매님, 간지 안 간지 모르겠지만 10억 빚이 있는데 평생 품팔아가서 살아도 못 갚을 10억을 내가 갚아줬다 나를 생명의 우린을 생각하셔야죠 당연한 거잖아요 엄청난 것들을 줬기 때문에 그 예수님 앞에서는 시험 들 사람이 없어요 당연히 불신앙은 오겠지 사단이 불신앙은 죽이지만 우리 믿음의 시험 들 필요는 없는 겁니다 자, 교회의 본질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걸 뭐라고 얘기했냐면 고릉전스 12장 27절에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여 지체의 각 부분이라 당연히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의 몸이고 머리이기 때문에 우린 지체죠 중요한 거라 고릉전스 1장 24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 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를 채우느라 그러면 그리스를 바라보면서 예혼께 죄송합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표현을 썼는데 이게 좀 저속한 단어라 누가 이렇게 좀 이런 질문을 해가지고 이 표현을 써도 될까요? 안 맞는 표현이 있는데 상업적인 표현이라 그런데 여기는 그의 몸 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를 채우느라 그리스의 남은 고난을 어떤 분이 이걸 너무 젊은 친구들 가르쳐서 그런지 몰빵이라는 단어를 써야 돼요 몰빵 안 맞는 단어죠? 올인하라는 단어로 표현할게요 제가 죄송합니다 올인 올인 예혼께 교육자로서 아니면 중직자로서 올인하셔야 돼요 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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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그리스도에게 헌신하는 거라는 거죠 바울은 바울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 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느라 예혼께 헌신하면 헌신할수록 좋아요 직본 받으면 받을수록 좋아요 장로 되면 될수록 좋아요 아무도 안 말하시는데 안수사 되면 될수록 좋고 권사 되면 될수록 좋아요 물론 신앙의 믿음 속에 응답 속에 축복 속에 받으면 받을수록 헌신하면 헌신할수록 축복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가 같이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그런지 압니까? 가정이 없으면 자녀가 어떻게 초등학생, 중학생이 돼 있고 울타리 가정의 이 사회의 악으로부터 어떻게 보호를 받습니까? 교회가 없으면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냐는 말입니다 공동체가 없으면 이 지구 생활에서 하늘나라 가기 전까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겠냐 이거죠 그래서 보이지 않는 교회인 그리스도와 함께 보이는 교회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면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를 몸과 그리스도에게 올인하게 되어지면 자연적으로 이 부분이 되게 되어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개인의 축복입니다 교회를 통한 개인의 축복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교회를 통해서 저는 예원교회를 통해서 모든 것이 회복됐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것 왜 아면 안 하세요 여러분? 당연한 거라? 당연한 거라 아면 안 하시네 왜냐하면 여러분이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물론 여기서 5년 됐고 3년 됐으면 모르겠는데 저는 20년이 넘었잖아요 그러면 20년이면 20년이 넘었거든요 그러면 예원께 와서 저는 모든 것이 회복됐다 그 중에 육신적인 것 말고 영적인 것, 정신적인 것, 마음적인 것 회복됐다는 것 그게 우리는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이라 왜 그러냐면 고린도구서 8장 9절에도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와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의 회복입니다 부자가 되란 말이 아니에요 너 교회에 헌신했는데 너 가난하게 무조건 실패하는 거야 아닙니다 영육관에 그건 뭐 그릇대로 되겠죠 그러나 여러분 스스로 만족할 만큼 그래서 교회 다닌다가 시험 들었다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빌리포스 1장 6절 말씀처럼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가 이루시는데 그리스도가 시험 들게 만듭니까? 그건 사단의 유혹이고 우리의 불신앙이고 보이는 교회의 행정적으로 잘못한 부분도 있겠죠 그래서 교회는 성령의 눈을 잘 받는 겁니다 교육자들도 그래서 기도하는 거거든요 보이는 유형교회도 잘 하셔야 돼요 성도 한 번 한 번 더 기하게 여겨야 되고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무용교회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유형교회도 성령의 세밀한 인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요하모 10장 10절에도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믿을수록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유형교회에 다니면 다닐수록 영육관의 회복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더 풍성해져야 돼요 여러분 잘 아는 오마서 8장 32에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냐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어주시니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냐 다 아는 부분이지만 저도 그래요 저도 놓칠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 예혼교회에 와서 늘 실체되신 그리스로 바라봐야 됩니다 전에는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면 이해가 안 되는데 여러분 실패하면 지금까지 신앙생활한 거 할 거고 예배 한 번도 안 드린 적도 없다 그러고 막 그러시잖아요 목사님이 20년 동안 여기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예배 드렸는데 한 번도 드린 적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가 보고 그 얘기는 정말 그걸 믿느냐 이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성경글 중에 디모데우스 3장 17절을 보면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미라 저는 이거 참 좋아요 모자라기 때문에 인격적으로 모자라고 삶의 규모도 모자라고 설교하는 것도 모자라고 사회 보는 것도 모자라고 다 모자라요 진짜 이 설교자는 목사는 설교를 잘해야 되거든요 말을 잘해야 되는데 말도 잘 안 되고 근데 난 이게 제일 좋아 디모데우스 3장 17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미라 누가 보면 2장 52절 말씀처럼 지혜가 잘하고 키가 잘하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스러워 가더라 육체적인 성장 사회적인 성장 이것이 예원교에 와서 다 누릴 수 있는 축복 중에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룹을 만들 수 있는 것이 예원교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에게 집중할 뿐만 아니라 이 보이는 예원교의 마지막 교의 단 한 번 교의 마지막 남은 사회교라고 생각하고 우리 청년들 말고 특히 청년들 안수집사 장로 권사에 올인을 해버리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건 맹목적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복음을 붙잡고 딱 잡고 그래서 직부는 축복의 통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목사님은 그런 표현이 많이 있을 수 있잖아요 자네는 부목사들에게 대교장들에게 하는 것이 나에게 하는 거다 대교장들은 단임 목사를 대신해서 하는 거다 성도지 단임 목사님이나 목사들에게 교육자들에게 대화하는 거는 그렇게 대화해 주는 거는 나에게 대화하는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다른 말로 말하면 예원교에 와서 헌신하는 거, 목사하는 거 직분 감당하는 거는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설교를 잘 못한 것 같아요 예수님에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에 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바울이 그리스도의 몸이다 교회는 머리다 그래서 이거 올인하는 거라 우리는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킨 적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래서 모든 것에 개인의 축복, 교회를 통해서 개인의 모든 부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렇게 누리고 계시지만 다 회복하십니다 그 중에 난 작은 것 두 분, 두 분 같아요 모든 것 중에 작은 게 뭐냐면 치유거든요 치유하시는 거, 과거 발판으로 걸림돌이 내리라 여호사 23장 13절에 보면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더치되며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 눈에 가시가 되어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멸절하리라 우리는요 과거의 상처 때문에 올무가 되고, 더치되고 옆구리에 채찍이 되어주고 눈에 가시가 돼가지고 결국 거기에 반복적으로 영적문제에 걸려지는 사람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예원교회를 통해서 또 여러분 다락방을 통해서 반드시 여러분의 과거가 걸림돌이 아니라 디림돌이 될 뿐만 아니라 눈에 가시가 아니라 멀리 볼 수 있는 축복의 통리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여호사 5장 9절에도 보면 애급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고 굴러가게 하고 애급의 수치가 뭡니까? 여러분 과거의 그래서 저는 제일 부러운 게 청년들이에요 오늘도 청년들이 많이 와서 너무 좋아 청년의 때 이거 강사를 한 번 안 물러줘가지고 여러분 모든 것 회복하는 것 중에 작은 첫 번째가 치유입니다 과거에 여러분 살았던 그 모든 것들을 회복입니다 이사야 40장 2절에도 보면 그 노역에다가 끝났고 그 복역에다가 끝났고 더 구체적으로요 이사야 62장 3절 사절에도 보면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여 내 하나님의 손에 왕건이 될 것이라 너는 헵시바라 뿔라라 헵시바라는 나의 기쁨 너 없이 못 살아 이거 어떻게 생각내냐면 연애하는 것처럼 있죠? 너 없이 못 살아 보고 싶어 자꾸 생명하는데 어떡하지? 2시간 걸려 집에? 데려다 줄게 결혼하고는 아무 생각 없이 지금 너 혼자 알아서 가요 나의 헵시바라 뿔라라 너와 결혼했다 과거의 모든 것으로부터의 치유입니다 과거의 모든 것으로부터의 치유입니다 그리고 자유입니다 자유는 두 번째 마음이 상하고 포례되고 갇힌 자 제가 얘기했잖아요 새벽 기대 때 올해일날 잠깐 4시 저거 김포 쪽이라 잠깐 강화하고 20에서 20, 30분 걸려가지고 가는데 막 어두컴컴하고 비가 막 내리는데요 4시 봤는데 너무 어두워 순간 내 마음속에 확 갇힌 생각이 들어가지고 어떻게 나오지? 순간 불안이 확 올라오더라고 그러니까 평생 포로되어 있고 갇혀있으면 어떡합니까? 포로된 자에게 자유 갇힌 자에게 노임 마음이 상한 자에게 고침받고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근신된 찬성의 옷을 시간 없기 때문에 내가 빨리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유케 하신다는 거예요 괜찮다는 거예요 조금만 기다리라는 거예요 염려를 염려 더 해봐 괜찮아 두려움을 더 두려움을 즐겨봐 두려움을 더 즐겨보라고 그럼 두려움을 없애버려 불안을 더 불안을 즐겨봐 그냥 그럼 불안 없애버려 불안하지 말아야지 불안해버려 아무 문제 없으니까 그리스도가 계속 여러분 반드시 저도 그렇고 우리 평생 동안 예언교회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내 개인의 축복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외치십니까 우리에게 남아있는 해븐님 미션이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사명이 있습니다 예언교회를 통해서 그게 노바디 현장 아무도 가지 못하고 아무도 할 수 없는 그 현장을 에브리바디로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도록 nothing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존재가 every nothing 모든 사람을 살려고 할 수 있는 그 현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븐님 미션 해븐님 파워 이거를 주시기 위해서 예언교회에서 우리를 훈련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번 주어진 이 기회를 하나님께서 이 예언교회를 통해서 올인하시라니까요 내가 한두 분 이 메시지 들으라고 했어요 돈 응답 받으세요 왜냐하면 이사야 43장 18절 20절에 보면 광려의 길을 사망의 길을 이게 예수님이 맞다면 올인하셔야 됩니다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이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은 이 예수 그리스를 예언교회를 통해서 중지자를 통해서 히브리스 3장 1절 깊이 예수 그리스를 깊이 알아가라고 하거든요 히브리스 4장 14절에도 보면 굳게 히브리스 12장 2절에 보면 멀리 나다 보면 여러분의 인생은 그야말로 가장 후회 없는 하나님께서 가장 이 예언교회를 통해서 나에게 가장 최고에 알맞는 축복을 주셨고 예배해 나오셨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예언교회를 통해서 아니 우리 교회를 통해서 개인의 축복이 날마다 회복되어짐으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천국열신을 주고 반석위에 세우시는 축복을 통해서 해분의 미션의 사명을 감당하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길을 예수 그리스므로 축원합니다